삼성전자의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 공개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외신을 통해 갤럭시 S12와 또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구글과의 협업을 암시하는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갤럭시 영어 철자 중 A에 해당하는 네모난 부분을 카메라 줌을 당기듯 확대하자 안드로이드 문구가 나타납니다. 구글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한 갤럭시 언팩의 티저 영상입니다. 구글은 흥미진진한 것이 임박했다며 언팩에서 만나자는 짤막한 글을 남겼고 삼성전자 역시 같은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남기며 사진 역사에 새로운 장이 쓰여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새 갤럭시 S 시리즈가 최대 100배 확대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카메라와 관련된 협업일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갤럭시 언팩은 오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시리즈와 두 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플립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갤럭시 S20 시리즈는 S20과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총 3가지 종류로 14일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다음 달 6일 정식 출시됩니다. 갤럭시 Z 플립은 14일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접을 수 있는 클램쉘 형태로 화면을 펼쳤을 때 크기는 6.7인치, 접었을 때는 약 4인치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해외 매체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대부분 정보가 공개되면서 언팩에 대한 기대가 다소 시들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구글과의 협업처럼 아직 베일에 쌓인 비밀병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갤럭시 S20 시리즈 중 S20 울트라 모델에 탑재될 광학 5배 중과 1억 화소 이미지 센서가 카메라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렸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언팩을 앞두고 사전 예약을 받으며 예어를 시작한 삼성전자. 뉴 갤럭시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